안녕하세요. 공정입니다. 저는 이번엔 변화된 일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 일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일상 일상성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전시랑 미술작품을 하였었는데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이런 식물작업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몇 년간 저의 일상에서 많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반복적이라는 삶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제가 다시 보게 되면서 한 아이를 키우면서 반복적이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한 인간을 커가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저의 변화된 감정과 변화된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나뭇잎들이 있는데요. 서로의 색깔이 뒤바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식물은 검은 색깔, 그림자 색깔로 되었고 밑에 식물들은 식물의 색깔, 초록 색깔로 변화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와 허상의 저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서 제가 그림자가 허상의 저고 일상의 저지만 그림자로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표현을 해서 설치 작업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최근 동안의 변화된 심정을 담아서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사물들을 가지고 원래 드로잉하고 저런 작은 설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물들을 제가 반복적인 행위들, 하루에 한 번씩 꼭 만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마시는 이런 차나 저런 북 같은 것들을 이런 식물들을 엉켜놓고 하면서 제가 벗어날 수 없고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반복적인 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표현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사물의 대상인 저희 아기 용품들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기 장난감도 있고 아기 쪽쪽이도 있고 최근에 계속 쓰고 다니던 마스크 같은 걸로도 제가 설치 작품을 했고요. 저희 옆에 이 거울지를 이용한 설치 작품은 시민 관람객 참여 작품으로 만드는 설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시트지에 있는 나뭇잎 모양의 스티커를 띄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제 전시의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건데요. 실제 저와 거울지에 보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면서 일상에서의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 삶에 있어서 또다시 한 번 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관람객 참여 행식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작업은 벗어나려는 반복적인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 작품이나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정적으로 멈춰있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영상 작업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모난 저 틀 안에 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 네모난 틀을 만들었거든요. 식물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밖에 산이나 숲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식물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영상 작업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종시 문화재단 지원으로 이렇게 전시를 개인전을 몇 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작품활동을 쉬고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세종시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좀 더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시민 참여형 전시를 계속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